동빈이 형한테 이제 바텀 티어를 살짝 물어봤는데 바텀 티어보다 결승전 댐픽에 대해서 궁금했던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뭐 어떻게 어떻게 할 생각이었다 그런 걸 들으면서 좀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Q. 아, 일단 또 의류치 않게 승, 패패 승승 다 역전하는 승리를 뻗어서 너무 기쁘고요 외에도 이번 시즌이나 전반적으로 선수단 전부 너무 힘들고 지친 마음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끝에 결심을 내서 너무 기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출한 것 자체로도 굉장히 기쁘지만 게임 내용들 자체가 저희가 분리했던 게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규 시즌이었으면 되게 허무하게 졌을 경기들을 이제 선발전에서는 저희가 어떻게든 그 안에서 방법을 찾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서 오히려 더 뿌듯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가 플레이오프 끝나고 선발전까지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하던 연습이나 픽들이 잘 되지 않아서 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뱀픽을 준비하거나 준비했다면 이번 선발전은 이제 상대가 가장 껄끄러운 게 뭔가 그러니까 상대한테 가장 임팩트를 줄 수 있고 이제 위협적인 뱀픽을 어떻게 한 게 중요한가를 준비를 해서 결과적으로 잘 통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랑 얘기는 안 했고 제가 선수들이랑 친분이 네, 지훈이랑 순준이랑 있는데 이제 바텀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동빈이 형한테 이제 바텀 티어를 살짝 물어봤는데 바텀 티어보다 이제 결승전 뱀픽에 대해서 궁금했던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뭐 어떻게 어떻게 할 생각이었다 그런 걸 들으면서 좀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은 팀 동료였던 라스칼 선수나 캐리아 선수가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는 모습처럼 저희 팀 보원들에게 정신적 지주처럼 많은 조언과 이끌어가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서 도움이 컸다고 생각하고요 네,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이 팀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혼자서 생각을 하려고 했던 거 동원주이 형 그냥 많이 부딪치고 했었어야 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을수록 좀 그런 마찰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LCK 중간에 투입하게 되어서 팀에 대한 파악 이후에 방향성을 설립한 후에 팀의 단합력이나 팀합이 잘 맞는 부분을 많이 키워나갔어야 되는데 개성이 많고 잘하는 선수들을 응집하는 데 있어서 좀 버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너무 고려한 나머지 팀의 방향성이나 팀합을 맞추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았고 개인적으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았고 또 개선을 잘 해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Q. 선 발전을 뚫고 골드컵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? Q. 선 발전을 뚫고 골드컵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? Q. 선 발전이 가능하다는 생각 Q. 선 발전을 뚫고 골드컵에 가는 것과 함께 정말 끝이잖아요 시즌이 그리고 그 시간이 굉장히 공허하고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서 그걸 느끼기 싫어서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외에 가서 푸트캠프로 연습을 한 것 자체가 처음인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플레이닝 자체도 실전 경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게 많고 저희 팀적으로 강한 부분들을 더 보완하거나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경험해본 바로는 분명히 말했던 것처럼 먼저 가서 적응하고 대회의 실전 강을 익힐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고 또 경기 내용들 자체도 아마 LPL이 또 사실 팀이 같이 플레이닝을 할 텐데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서 플레이닝이어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는 글쎄서를 붙여wald 나 Awes 이틀 연속으로 경계하는 강행군이었잖아요. 그래서 비록 멕시코 플레인 이후에도 강행군이 될 텐데 오늘 경험을 통해서 잘 극복해야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작년보다도 더 선발전 하기 전에 경기력이나 뭔가 더 안 좋았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가기 힘든 순간에 얻은 기회여서 조금 더 기쁜 것 같아요. 혹시 롤드카트에서 만나보신 팀이나 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. Q. 응? 이제 어제 EDG가 진출을 했다고 들었는데 Q. 응? 또 작년에 이어서 akin? 경기에서 만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Q. 응? 경기에서 만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서 만나지 못하더라도 Q. 응? 그냥 얼굴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. Q. 응? Q. 응? Q. 응? 얼굴 볼 일이 생겼다는 게 되게 좋은 거 같고 작년에 웨이크와 억수음을 했는데 올해는 저도 비슷한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같아요. 사실 오늘 같은 경기력이면 굉장히 잘하는 상위권 팀들 상대로는 이렇게 역전을 할 각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서 더 발전하지 못하면 8강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근데 이번 선발전을 통해서 롤드컵에 올라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모습, 더 강한 팀이 되실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 주셔서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썸머 시즌부터 팬분들 인사를 항상 하는데 지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좀 거울한 분위기에서 살갑게 대회하지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웃으면서 인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 되게 저희만큼 힘드셨을 텐데 영상 원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뭐였지? 저희만큼 연락을 했지? 제가 어떻게 말했지? 네 이제 팬분들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저희 스폰서인 최근에 또 이제 저희가 중기 시즌 때 유빈 거기에서 항상 쳤었는데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돼서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